자 아까 라이터 샷을 한 위치에서 이 거리 재는 기구를 가지고 제가 저기 샷 했던 위치 한번 저기 까지 아 저 위치 거든요 저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시끄러워서 지금 현재 30m. 여기까지 30m구요. 제가 사격했던 자리, 이 자리입니다. 거리가 나온게 46.8m 정도 되네요. 자 요거리 제가 이렇게 사격을 했거든요. 자 궁금증이 풀리셨죠? 정확히 뭐 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해보았어요.